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겨울 수양의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이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자세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에는 이 순종이란 것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따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께서 야 숙제를 해라 하면 그 숙제를 하는 것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순종이 그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이 순종에 관해서 더 깊고 더 넓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27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만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돼 내 아들아 하면 그가 가로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돼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 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메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돼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 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여기에 야곱이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만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제가 예로 드렸던 어머니께서 그 아들에게 숙제를 하라고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숙제를 하라고 했을 때 하기 싫지만 그래도 그 숙제를 결국엔 하게 됩니다 그것이 1단계의 순종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레벨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한국인이시고 제 아버지는 미국인이십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여섯 명이나 다섯 명 정도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이가 많은 정말 오빠가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딸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첫째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이목형제가 있었지만 그분은 저희 할아버지의 전 아내로부터 얻은 거고 그 후에 저희 할머니와 결혼을 하셔서 첫째로 낳으신 분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가정을 돌보는 데 많은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주 이상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길가에서 야채를 파는데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작은 슈퍼마켓에서 일도 하시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를 처음 만나셨을 때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한국과 미국 원화를 비교했을 때 달러가 더 비싸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내가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야 결혼을 하면 재정적으로 풍부하게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결혼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 하신 뒤에 아주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친구들은 정말 고등학교도 가고 또 유명한 대학교로 가면서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셨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정말 교회를 이끄시고 또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세계 최고의 어머니신 정말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 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기 전에는 정말 이 삶의 어려움을 정말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많은 어려움, 배고픔, 정말 많은 가난을 이렇게 겪으신 뒤에 정말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고 그럼 더 좋은 직장을 잡아서 삶이 더 나아질 거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숙제를 하라고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어머니께 맞을까봐 두려워서 숙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께서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이해를 잘 못한 겁니다 제가 실제로 숙제를 하긴 했지만 저는 더 깊은 마음을 순종하지는 못한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라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마음과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숙제를 하긴 했지만 정말 숙제를 하지는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가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내 삶이 더 나아지고 더 좋은 학교로 가고 그런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이 그냥 누군가 나에게 시킨 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진정한 순종은 우리가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된 뒤에 그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를 하면 순종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연관이 깊은데 이 창세기에서 여기 리브가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들은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을 들었을 때는 야곱과 에서가 그 자궁에 임신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 말은 야곱이 이 약속을 들은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 그대로 따라해라 그 말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너가 복을 입을 거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벌써 나에게 네가 복을 입을 것이라고 벌써 나에게 말을 해줬어 너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너를 선택하셨어 저는 확실한 것이 리브가가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계속 해줬을 겁니다 야 네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도 말씀하시고 저것도 말씀하셨어 하지만 이제 에서가 복을 받으려고 할 이때에 그때 리브가가 아 이때 야곱이 복을 입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수년 동안 리브가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 문이 또 이 기회가 오는 걸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사히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온 내가 요리를 먹고 복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아 지금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회구나 왜냐하면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나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요리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야곱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것을 리브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벌써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너와 들어라 리브가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이 벌써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야곱에게 너 내 말을 순종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 일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것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이 복을 받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그 소망과 그 믿음을 야곱에게 넣어주고 또 이것을 하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예수님의 정말 이 그림자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벌써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을 다 지키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는 약속이 왔을 때 벌써 그것은 다 지켜진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벌써 그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정말 이 약속이 우리 마음에 들어봤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 지키셨고 우리를 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서는 어머니의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그럼 이제 9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염소 때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음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게 사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브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실 기회고 하지만 야곱에게는 이것이 저주를 받을 기회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리브가의 말을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야곱의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봤을 때 자기는 첫짜들도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냥도 못하고 그 음식도 못 만들고 그 복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털이 많거나 아니면 힘이 세거나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수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많은 이유들이 맞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제 리브가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13절 여기 보시면 13절 리브가가 말하기에 네 수준 내가 받을게 그냥 넌 내 말만 들어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이제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을 하는 그 사람의 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가 모든 것을 할 거고 모든 것을 계획을 할 거고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 복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리브가가 이 복을 야곱에게 주길 원해서 리브가가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거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이제 리브가의 책임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무엇이 잘못되면 리브가가 그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정말 군대에 가면 장군이 병사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잘못되면 사실 병사는 그 장군이 명령한 것을 거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장군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시키신 그 사람에게 이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그 책임을 지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없는 그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라고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또 죄를 거짓말을 하고 숨치고 죄를 짓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말 그 말을 지킬 그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머리나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말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약속을 할지라도 너의 머리카락 하나도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뀔 그런 능력도 없잖아 그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확신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의 말씀만 의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책임을 지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계신 배에 타셔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직접 말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말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태풍이 온 풍랑이 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배를 책임을 지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말하셨으면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말하셨으면 모든 제자들이 안전함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또 이 풍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배에 타서 이제 그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풍랑이 왔을 때 죽을 거라는 그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정말 순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누워계시는 그 옆에 같이 누워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워계시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반대편까지 가기 전에 죽지 않을 걸까 아시기 때문에 누워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건너편으로 가자 라는 그 말씀 안에 그 말하심을 통해서 그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정말 그 모든 책임을 지시고 그 제자들을 그 안에 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순정의 또 다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롭다는 약속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순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 너 죄 있잖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순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우리가 그 뜻에 순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리브가가 이삭이 달라고 했던 그 음식만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야곱은 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에서와 너무 다른 티가 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염소의 털로 이제 싸매게 됩니다 그리고 염소의 털이 없는 곳은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야곱이 모든 것을 들고 아버지 이산 앞에 섰을 때 이삭이 흥미를 안으면서 이게 이삭인지 야곱인지 이제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옷의 냄새를 맡았을 때 아 내 아들아 너가 이 땅의 냄새가 난다 정말 이 축복된 땅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리브가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 야곱의 냄새까지 다 준비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순종하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럼 이 리브가의 계획이 다 소용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리브가가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그 염소가 쓸모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염소로부터 나온 그 털들이 다 쓸모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TV로 방영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700여개 방송국에서 이것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뭐 캐나다나 카리비안 캐릭을 다 제외하고 미국에서만 350여개 방송국 채널로 이 행사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것은 박용국 목사님께서 박옥수 목사님으로부터 이 방송을 하는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TV 방송국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 마음을 더 크게 만드셨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라시아 섭창단이 누군지 또 박옥수 목사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겠구나 이제 온 미국이 그라시아 섭창단으로 덮히게 되겠구나 그 밑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박용국 목사님과 같이 그 많은 TV 방송국을 찾으시면서 이제 CTN 채널은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너네 CTN에서 벌써 방송을 하고 있어 그럼 한번 보자 그 콘서트에 샘플 한번 보내줘봐 그리고 한번 보더니 아 좋다 이거 우리 채널에도 한번 방영하자 그리고 다른 방송국을 찾아갔을 때 어 CTN에서도 하고 그 방송국에서도 방영한다고? 아 그럼 우리 채널에서도 보여줄게 그러면서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5번 채널 Fox 그리고 또 10인번 채널 Fox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방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4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게 되는지 우리가 보면 이 모든 것에 의해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야 거기 더 TV 방송국을 더 찾아봐 우리가 한 것은 그냥 그 마음을 따라서 앞으로 간 것 뿐입니다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사역자님들이 더 많은 박영호 선생님의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방송국, 더 많은 방송국, 더 많은 방송국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생각하면 또 이 방송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얼마나 더 많은 길들을 하나님께서 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들이 시작한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방송국을 찾아올 때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예레미야 21장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들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하께 간구하라 여하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 여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 2절 1절과 같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이? 2절 2절? 2절 2절 oli 3절 1절 1절 2절 1절 3절 2절 3절 4절 4절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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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해온 갈데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변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오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드리리라 이제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금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데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이 이 성으로 향하면 복을 위함이 아니오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오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누부간에 살 왕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집 자기의 나라를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예레미야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2절 보겠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었더라 여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한 아이다 여하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또 가라사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하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하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라 여기를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자기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브가르네사 왕을 통해서 포로로 잡히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 가지 길을 준비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다 포로로 잡히게 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가 남아서 싸우게 되면 결국 사망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서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 정말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떠나는 사람들인 거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히길 원하셨습니까 여기 24장 5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옮겨 갈라디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6절에 내가 그들을 돌봐 좋게 하여 내가 그들을 세우고 그것을 헐지 않고 그들을 심고 꼽지 아니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유다 백성들이 그들 땅에서 너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꺾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들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처럼 야곱은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잖아 난 복을 받을 수 없어 하는 그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야곱과 또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의 자신 것을 내려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에 있는 모두 소망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백성들을 너부갓네사 왕의 손에 넘겨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나의 말을 듣길 원하면 항복하고 가라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네가 가면 이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다 내가 이것이 너의 좋은 이유로 너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가 가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복을 줄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배워야 한다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너희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알려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한 이 어려움 그리고 이 힘든 것을 다 겪으면서 정말 이 문제와 정말 어려움과 이 모든 힘든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거다 정말 사회자님들이 샘플 비디오를 가지고 방송국에 연락을 하면서 거절을 당하고 또 전화를 하고 또 거절을 당하고 또 전화를 하고 또 전화를 하고 또 거절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이 미국 또 캐나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인디안 레저베션에 다 연락이 된 겁니다 정말 TVN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CTN을 통해서도 우리가 방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다 여셨습니다 정말 사회자님께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앞으로 따라가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에 항복해라 정말 우리의 논리와 완전 반대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맞게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땅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은 이 가난한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난한 땅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무 누구도 하나님 선택한 이 사람들을 누군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땅을 통해서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을 정하신 겁니다 정말 유다의 모든 성벽과 모든 성전이 다 망하겠다 모든 걸 다 허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또 법기가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한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리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기억지 않겠다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옛날의 성전과 모든 것이 허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언약이 다 허물어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모두 허물어져야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이상 죄를 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바닥에 누워있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일어서 보겠어요 제가 잠자리 만들고 같이 누워있으면 됩니다 하나씩 누워있어 편안해 하지만 이것은 잠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서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서면 그곳에 카펫도 깔고 또 매트리스도 깔고 해서 잠자리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 누워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이불을 준비하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야 유다 땅에서 빨리 나가 나 다 거 다 뒤집어서 모든 것을 다 없애고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울 거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정말 이 율법과 옛 언약을 다 없애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절서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구나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우스 오모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어려움, 형편, 모든 것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제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 정말 독일에 있는 교회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 러시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끝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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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